수영장 일까지 다 잊자고? 넌 그게 쉽냐? 수영장 일? 에잇! 이 정도 가지고 뭘 나 안 치웠어 진짜 너 설마 그때부터 화났었어? 너한텐 그게 아무 일 아닐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? 미안해 선재야 그날 술주정 많이 부렸어? 혹시 나 막 걔댔어? 뭐? 미안 아니 그니까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차라리 다행이네 야 다 다행이다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? 어? 더워서 너 혹시 알아? 어? 눈치 챘냐고 눈치 챘냐고 뭐..뭘? 내가 단어 다 외운 거 어? 아니 단어 다 외우면 야구 결승전 응원하러 같이 가준다며 못 믿겠으면 못 믿겠으면 테스트라도 해볼래? 아..아..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내일 같이 가는 거다 현주야! 현주야 자? 야! 야! 연락을 왜 자꾸 찝냐고 집에 확 쳐들어간가 보다 그럼 가자 어?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 나와 어? 어? 아잇! 아잇! 뭐야? 언제 자리 바꿨어? 저 자리 너무 더워서 이제 어떡해 야 나 딴 데 안 돼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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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 가 너는 어디서 뭔 소리 나지 않아? 임설! 저거 치우다! 더러워 야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더럽다니 이때부터였네 어? 이때부터였어 어? 기요이 내 친구를 꼬셔? 아니야 소라 내가 꼬셨어 하! 아무도 없는 집에 둘이 뭐 하려고 왔냐? 현주가 왜 내 옷을 입고 있는 건데? 따박따박 말대꾸지? 어디 감히 선지한테 형님 노릇이야? 감히라니 소라 그래도 오빠인데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네 버..버르장머리? 열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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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현주공주밖에 없소 음 술 마셨어요? 혹시 이거 술? 피누나 위스키 좋아해요? 키스신 안 찍겠다고 했다면서요 왜요? 아아 키스할래요잖아요 어떻게 키스신을 빼? 키스할래요지 키스했어요? 아니잖아 열리지마 열리지마 왜 키스신이 빠지면 어떡해요? 크림빵이라고 해서 샀는데 크림이 없어 봐 얼마나 황당해?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요? 곰국에 곰 들어가나? 왜요? 왜? 도대체 왜 안 찍겠다는 건데요? 이유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거 비밀인데 누나한테만 말해줄게요 친구야 찍지 말래요 질투가 많아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? 뭐가요? 결말이요? 그 남자는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? 네 새드엔딩이네 해피엔딩이죠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도 분명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언젠가 와본 것처럼 어 성재야 그래서 그런가 다른 작품보다 유난히 더 끌리네요 그러면 안 됩니까? 죽을 수도 나랑 엮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